안녕하십니까. 저는 2021년 12월 1일 출연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제 꿈을 인정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던 저는 대학 졸업 후 가수의 꿈을 가슴에 담아둔 채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더니 외국계 보험회사에 스카웃되었습니다. 저는 CEO를 담당하는 영업을 했는데 고객이 원하면 낮이건 밤이건 서울이건 지방이건 언제든지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영업실적이 뛰어난 억대 연봉자들의 모임인 MDRT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소화가 안 됐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최장에 용종이 발견되었는데 최장암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 9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간곡한 기도가 통했는지 저는 9시간에 대수술을 마치고 살아났습니다. 저는 하나뿐인 인생 이제라도 못다 이룬 꿈을 이루리라 다짐하고 가수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딸이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가수로 아내와 딸에게 당당하게 인정을 받고 싶어 도전 꿈의 무대에 도전했습니다. 출연 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제 누나들도 아예 노래를 못하면 말리겠지만 노래를 잘하니까 하고 싶으면 해라 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연예인이라 부르며 행사에 초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인정받는 가수가 되었냐고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여전히 절대 반대입니다. 딸은 아침마당 이후 조금 마음의 문을 여는가 했더니 요즘 다시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꼭 해야겠냐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는 지난 몇 년간 매번 아내 몰래 활동했고 오늘 무대도 아내 몰래 나왔습니다. 사실 아내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노래에 집중하다 보면 일을 못하고 가정에도 소홀할까 걱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꼭 일도 가정도 잘 챙기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인정받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내와 딸에게 인정받도록 열심히 노래 부르겠습니다. 자신의 길이 생긴 건 잘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인정받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어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하진필씨가 부를 꼭 하동진의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인정받는 가수가 아름다운 해변을 우리서 걷고 싶어요 가슴이 불타올라요 눈물마저 빙돋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가기 전에 내 모습 변하기 전에 그대와 둘이 밤을 지새며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매력있는 여자를 만나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눈물마저 빙돋네요 가슴이 벅차올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다가기 전에 내 모습 변하기 전에 내 모습 변하기 전에 사랑하는 그대 사랑하는 그대 그대와 둘이 친한 나를 잊고 싶어요 친한 나를 잊고 싶어요 친한 나를 잊고 싶어요 친한 나를 잊고 싶어요 더ORD 사랑하는 그대